근데 고르신팀이 먼저 배팅해주세요 이거 보면 알지 뭐 근데 좋은 음식인데 일부러 안 좋게 할 수도 있어요 낫게 이거 얼마 걸어? 1000원? 얼마에요? 1000원? 1000원? 1500원? 1500원? 1000원? 1000원? 그냥 1000원이요 떨떠름하다 표정이 이건 리셀이 가능하잖아요 그쵸 뭐 아 근데 이거는 안 땡기죠? 안 땡겨요 근데 정말 장담해요 이거는 재석이 형도 너무 좋아요 진짜? 제가 먹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아 진짜? 나는 석진이 오빠가 너무 좋아한다는 거에 제 열 손가락을 걸 수 있습니다 1700원 정말 정말 뿌옇네 1700원 참고로 두 분은 500원 있으세요 지금 우리요? 아 진짜 아니 뭐예요 뭐예요? 아 뭐야 무슨 얘기야 아 돈도 없으면 무전 주식을 하려고 그래 여기 있어요 아까 6명 다 사서 지금 저희 계산에 집단 500원 있어요 아니 돈 없는 양반이 뭐 야 니가 왜 6개를 담궈가지고 자 그러면 이 양반들은 뭐 없는 거죠? 감독님 대출되잖아요 대출되고 대신에 홀치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 뿐인 거고 그럼요 대출해서 먹어야지 자 지금 1700원 저희 2000원 가겠습니다 2000원 2000원 2000원까지 넣으세요 아니 그렇게 자꾸 하지마 2000원 고르셨어요? 2000원 고르셨어요? 2000원 고르셨어요? 2500원 아 잠시만요 아니 안 먹으면 되는데 2700원 아니 왜 그래 진짜 가져가세요 그럼 저희 2800원이요 2800원 3000원 3000원 3100원 3500원 가겠습니다 36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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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럼 그럼 못 들어가겠다 3600원 저 절대 드시 마세요 우리가 먹을까요 이거 어그로야 어그로 형 들어가요 4천원들이 먹는데 가벼 있어 왜 자꾸 우리 오빠 형 알지 가정에서 남편 친구들은 문제다 아니 여기서 말이 못하면 석진이 오빠가 이거 사진 찍은 걸 정말 많이 봤어요 어? 3800원? 3800원? 석진이 형 이거 많이 맞네 아 맞는 남편이 여기 있었네 뭐라고 아 많이 벌어올게 아 많이 벌어올게 아 많이 벌어올게 내가 아 많이 벌어올게 아 많이 벌어올게 자 3800원 지금 3800원 야 아 이건 너무 비싼데 아 너무 세인데 3800원 아 진짜 내가 촉이 온다 진짜 이거 괜찮은거야 나 진짜 5 4 3 4천원 4천원 까지면 4천원 4천원 까지면 아 장현이 형 이거 갖고 계기로 4천원 4 3 2 1 됐 4차 submission 이게 석진이 오빠의 폴사 Was he? 오빠가 폴사 Barefoot L.O 랩 Method DeutscheصORY 어? 어? 탕 Wrong! 아 babies예여! 아. 아이야.